회사에서 본 금수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회사를 다니는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쟤는 회사 왜 다니지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 결국 자신의 자산이라고 하기보단 부모님의 자산이 100억대, 1000억대를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이지 그 사람이 얼마가 있든 뭐가 있든 다르지 않다 그냥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일할 뿐이다 전혀 얘가 금수저라고 해서 티가 나냐? 안 그래? 물론 이제 하고 다니는 게 좀 비쌀 수는 있겠지 근데 뭐 그 이외에 일하는 목적이 똑같잖아 어쨌든 성취감이 그런 거니까 전혀 이제 이 사람이 금수저였어? 라는 케이스가 되게 많지 그거 이외에 별로 다른 게 없는 거 같아 필딩 있으면 뭐해? 일 안 하면?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취감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맨날 술만 마셔? 볼링마치로 다녀? 그럴 수는 없잖아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일원으로서 일하는 것도 그거에 맞는 사람한테는 엄청 좋은 일이야 내가 뭐 얼마가 있든지 내가 마케팅 비용으로 뭐 30억짜리 프로젝트를 했어 내가 자산이 100억이라고 해도 내가 30억짜리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까? 못해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조직 안에 들어가서 뭔가 활동한다는 건 되게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주변에도 내 주변에 난 회사원이 딱 맞아 나는 내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면서 그 리스크를 얹거나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지금 이 수준이 딱 좋고 내가 부동산으로 돈을 더 벌고 100억을 벌어도 난 회사가 그만둔 생각이 전혀 없어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 딱 맞는 거야 그냥 그게 근데 그럼 우리한테 뭐가 좋지? 그러면 사회 구성원들하고 계속 연결이 되잖아 아무래도 이쪽 트렌드에서 더 밝게 되고 아무래도 아침에 나와서 레귤러하게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직장인의 사실 큰 장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상에서는 갈 데가 없잖아 은퇴를 많이 하거나 다른 회사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은퇴를 하잖아? 그러면 급격하게 늙어 회사를 다니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보고받고 머리 쓰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할 게 퇴직하면 바둑둑 골프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먹는 것도 레귤러하지 않게 되고 급격하게 트렌드에도 멀어지고 그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직장인을 너무 그렇게 낮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직장 다니는 게 더 속이 편하다 용돈 벌이지만 이게 더 좋다 그래서 많아 세곤 하기에 먼저 확인하고 세곤 하늘은 일단 세곤 하늘은 그래서 세곤 하늘은 그냥 팬을 하여 그 편을 하셔도 이렇게 편하시면서 여러분은 전체한 게 더 당신의 편이라는 게 더 껍질이 편해져서 그 전에